닥쳐요 너는 그러면 닥쳐요 닥치세요 닥쳐요 닥치세요 그냥 끄겠습니다 게임을 안녕히 계세요 혹시 롤렛으로 두개 뽑으신게 있으면 한명한명 해가지고 가능할텐데 잘 모르겠네 재수해야지 일본인 척 해야겠다 healthy 두립에 감탄한척 해야겠다 이이이이避 let's get пред enfin 피식 아 stata 까고 금 언제 웃음 적으면 됐다 언제 한 명만 웃겼으면 됐어 근데 왜 영어냐구요 아 일본도 이 외국어는 영어로 선택했으니까 그래요 영어는 다 쓰니까 그래도 대체로 중국은 안쓰는데요? 대체로라고 했잖아요 북한도 안쓰는데요? 대체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처요? 닥쳐요 너는 그러면 아 이걸 뺏기네 아 서운하네 리퍼에요 리퍼에요 waar? 반대로 끝이 바로 댄스거든 north 소발wat 싸함 안되지 사람아 사람아 그리 없는 사람아 이렇게 아픈데 사스케 아 서운하네 진짜 이걸 오케 맞음 사스케가 풍분도 썼어? 저 이제 돌려요 해독기 이제 해독기 이제 5퍼 어 그냥 넘어가 넘어갔으면 됐을라나? 왜 종일 맞는거보다 나을거 같아서 그리고 선지자 있었어요 그걸 우린 참 모르네요 항상 우린 정말 참 몰라 저거 핑구님 방송중 찐팬으로 짜증내서 방종우 싸운적이 없다 방종우는 없는데 로턴이 갑자기 붉은성당에서 급발진해가지고 혼자 짜증내가지고 방송중에 싸운적이 있습니다 바로 나보고 헐 빠가사리하냐 고기 아까 고기 빅시나 아니요 그건 진짜 화난게 아니라 아니 답답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진짜 화는 안했었습니다 진짜 화했으면 전 말 안하거든 표정보니까 거짓 목총 바깥으로 나갔다가 돌출했다가 다시 아니 그건 급발진이라고 표현해주세요 그래요? 화는게 아닙니다 그냥 그저 급발진 아무도 절 살릴생각이 없네요 네 죽으세요 좀 그거 아마 핫클립으로 남아있을텐데 공카이도 올라와서 인기를 갔었을걸요 한번 아무도 날 살릴생각이 없구나 저 그냥 끄겠습니다 게임을 네 안녕히계세요 안녕히계세요 아이 뭐 귀엽네 아니 워터님 아니 저도 바상 한번 피했습니다 두번째 바상 아니 워터님 이걸 맞으셨어요? 따갑네요 네 평소 맞았습니다 저거 네 많이 따갑네요 조금 따가운게 아니라 적당히 따가운게 아니라 엄청 따가운데 아 뭐하 하하하하하하 바상 있어요 아 너무 귀엽잖아요 아 진짜 하하 아 나 좀 실망이다 오톤한테 어 저도 그거 오른쪽으로 꺽냐 왼쪽으로 꺽냐 그 싸움이었는데 돌평모님 개수했으면 죽었어요 돌평모님도 아니 실망이 있는건 장점을 이용해서 한겁니다 볼만있으세요? 닥치세요 진짜 답답하다 또라이 아니야 이거? 아 저 실망이다 진짜 근데 닥쳐요 아 너무 실망 아 너무 실망 리퍼도 실망하셨다고요? 리퍼도 한국분이시던데 넌 못온다 출발 금방 가요 죽여주세요 삑무 삑무 아니 앉아서 피하네 이거를 방금파 아니에요 다행이네 이게 게임이냐고 스크랩게임 아니야 방금 또 피해졌으면 레전드 했었는데 어 어 어 급발진하지 마세요 편한 데 가세요 그냥 갈 수 있는 데로 가 어 아 깜짝 놀랐네 어 어 아니 널 그 욕심이 축하드립니다 웃겄네 네 톱표님 부활콜 왜 안하셨어요? 데이를 위해 저는 소이를 희생하는 타입입니다 그래요? 돼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고요? 그렇죠 저는 육류 중에 돼지 고기를 좀 더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하지만 어제 꽃갈비랑 그건 못참았지 너무 맛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빔팩을 보고 전 배신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상할까봐 박쳐요 상했어 상했어 색깔이 변질되고 있더라고 니가 변질이다 이 새끼야 변절자야 보여주냐 오오 맞춰줘 메이슨 바로 문 열어버린 절차를 밟지 않는 절차? 이거 리포트 깔리거든요 너한테가 안 돼 저 풀핏에서 다 버틴 만류 앞에 있는 평등함수고 너도 한방 나도 한방인 만류 좀빼기 어떠냐 만류가 아닌가 본데 만류인 보이지 않아 개만류에요 개만류 AOMG 어디야? 개공원 어디야? 개공원 거기요 어디 풍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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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삑무 어 무조건 나가겠다 그지 봉이 안주시고 뭐 달라고 해야죠 그럼 대를 위해서 실향했다며? 그럼 이제는 달라고 했어요 이거 한번 받았으면 딱 플래쉬빼면서 봉이 신두 받아서 저기 넘어가면서 저기를 나갔다 누구요 40초밖에 못 걸었어? 개극혐 누구요 돌평흥님 네? 638점? 어 830몇점 아닙니까? 어 그래요? 정정 부탁드립니다. 소수는 났네요. 에라 무지성으로 한번 쓰고 가자. 근데 이제 그렇게 말 안 해도 다 알고 있어요. 워턴 무지성인 건. 어 뭐야 왜 안 맞아? 맞았어 맞았어. 두 대 맞았어 다 하나에? 그럴 수가 있는 거였어. 저 워턴 무지성인 건. 어 뭐야 왜 안 맞아? 맞았어 맞았어. 그래? 저 하나에 난 눈이 멀고 돌핀 부에게 눈이 맑어. 잠깐만 이거 슈퍼 포털 완성이 된다면? 가가가가. 가냐? 못 갔네? 죽었습니다. 샤벅도 맞고. 뺨. 감정은? 어 야? 아니 진짜 이거 개판됐네? 죄사 하나 때문에? 왜 이렇게 잘 쓰냐 뭐야? 쿨전 질. 며칠 날 뜨겠습니다. equipment. 정신 차리고 오니까 풀 존재가 되어있어요. 도망가! 핵이네! 도망가? 핵 쓰지마! 이걸 핵을 쓰네. 너무하네 이 양반. 숨쉬기. 말따맥아. 어 뭐야. 야 왔어! 으악! 어! 나 공이랑 맞아 맞아 나 썼어 야 잠깐만 뭐해! 니가 뚜드려 맞은 줄 알고 뭐해! 앞에 왔다니까 뭐해! 나는 평소 미스난 줄 알고 날 때린 줄 알고 개깜짝 놀랬네 뭐해! 마이파트 소스 마이파트 오이파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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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